뒷방은 어떤데 샤이니 존나 때릴래 묵고놓고 때릴래 샤이니 조그만한 새끼 존나 조그만 샤이니 나 도제옥이야 나 도제옥 스타일 흡수했어 맨날 대단한 때 이제 앉을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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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어차피 저쪽 가도 우리 우선 이러면은 무조건 성대야 예훈아 이거 무조건 수처리는 가져오고 한명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성과 형이 맞들어야지 수처리를 가야겠네 성대를 한다고? 아니 우선 제 이름을 지우고 그럼 제 역 경두를 적고 저를 밑으로 보낸게 아 아니야 아니야 수사 그건 아니 헐 뭐여 수정 씨 저거 진짜 양심이 없네 우리는 너 필요 없어 형은 나 팀으로 퍼져 저 병도 수처를 할게요 병도 수처를 아 나 오케이 아니 병도한테 안 돼 야 수철아 네? 너가 오늘 좀 해줘야 돼 상대 3테란에다가 너 테란 좀 잡아서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하잖아 오케이 어? 근데 걔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아 해보자 해보자 내가 이겨볼게 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농계다 이겨보신 아니 농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잖아 그냥 와 이 농계 마인드 뭐야 뭐야 이거 버스 마인드 뭐지 방금? 뭐지? 방금 버스 마인드 뭐였지 방금? 아니 수철아 근데 너 허리 안 아프냐? 나 허리 아파 아니 나도 살 점점 찌면서 허리 아픈데 넌 허리 안 아플 수가 없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그 고양이 자세 있지 알지? 야 상상하게 하지만 짜증나니까 아니 고양이 자세 뭐야 그 뭐더라? 그 그 팔목 팔목 그 가운데로 해놓고 엉덩이 드는 자세 있잖아 그 허리에 허리에 좋은 자세 이리로 들어와 어 그래도 들어왔어? 나이스! 아니 게이등이다 이미 이미 게이등이다 이미 이미 좋다 프로부도 살아있어 프로부도 질 수 없음 이 타이밍에 프로부 쳐봐 와! 잠깐만 센스? 뭐야? 아니 이거 다크 뽑겠다는 거야 그냥 다크 뽑는다는 거 근데 이 타이밍에 어차피 와 어차피 와 이 타이밍에 컷되어 있는데 오브로드를 존재해 두고 신기하게 사고 못 봤다 못 봤다 근데 이게 상상하기 힘들어 못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상상하기가 힘들어 이제 왔다 근데 이거 득해도 다크 빼지 안 빼면은 이 두번째 거 진짜 생각하기 힘들다 커세어 보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앞마당 때려주고 아 근데 갔다 아 네게 안글보네 마당드론 본진으로 붙이다가 와 앞마당 개 센스 와 이게 와 근데 갈창이 났다 드론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커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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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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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잡을라고 아 근데 반응을 못 한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아 드론이 없긴 해 둘 다 둘 다 아니 이겼어 커세어 빼면 돼 어 둘 다 커세어만 너무 무서워 아 커세어 아 아 이거 아 이제 살려놓기반에 3건이라도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됐다 아 1년기 못 타 좋아 야 이거 이기면은 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함이야 이거 지면은 그냥 아 이건 이겨야지 이건 이겨야지 야 이거 지면 그냥 우리 지는거야 이거는 말이 안되지 임진복때 김성대인데 꼴픽때 그냥 1픽인데 보여줘 성대야 아니 왜 이렇게 컨이 안되냐? 컨을 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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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먹었다 잘먹었다 메딕 메딕 아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우리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거 갑울기 거는거 같은데 앞마당이라 양컷건다 빨리 먹어야되는데 빡세네 이거 빡세다 야야 한쪽 빨리 먹는데 안받아서 X댔어 아 끝났는데 좋다 아니 이게 301을 어 성급 완성됐는데 안되네 아 이렇게 싸워지면 안되는데 아 이 차 뒤에 오는거 대박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ticket 오이 아 고생했어 섬성대야 아니 요즘에 쟤 이길래 미안 ㅎㅎㅎㅎㅎㅎ 아니 괜찮아 니어탈보 보여줘 니어탈보 우리 탈보한테 욕medi니까 이겼으면 пожалуйста 야 이겨봐 진짜 탈보 이길만해 현모 Alright 현재 몽이갔다 수철이 8연패죠? quit 와 못고쳤다 들어가! 그래, 들어가서 더 아니 탱크가 이제 오고 있어 이득을 어떻게 봐 야 저 마인 유도해봐! 유닛 내려와서 그렇지! 마인 유도! 나이스! 와 개 터졌다, 와... 나이스! 좋다! 나이스! 와 진짜 터졌다! 너무 많이 털었어! 너무 많이 털었어! 아니 형, 이거 트리플 찍혀있는데 안 지잖아요? 아 이거 존나 일이야, 이거 존나 일이야 팩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제 아니, 운영인가 봐 아니 개꿀, 아니 운영 아니야, 이거 개꿀이야! 운영이면 트리플 지었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오는 거야, 이거 사실 넥서스 때렸고 본진 들어갈라고? 본진 간다고? 아... 아... 나 근데 이런 건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유닛? 아니 그냥 유닛이랑만 싸우지, 왜? 아... 마인, 마인, 마인! 안 가는 게 좋아? 본인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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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움만 돼봐, 발움만 공업도 됐어, 우리 싸워봐, 싸워봐, 그냥! 싸워! 싸우지! 싸워봐! 아니, 병신같은 년이! 개꿀이잖아, 이거! 아, 그냥 싸워! 일자로 싸우면 이겨! 4틀 내리면서 4틀 내리면! 아, 싸워! 싸워! 아니, 갓 싸우라고! 화끈하게 싸우라고! 그냥 이긴다니까! 아니, 갈부리... 아니, 그냥 갈부리 안 했는데 내리기만 아니, 왜? 아, 시발!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못한다, 시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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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스타! 와... 와... 아니, 근데 아까 5틀 다음 그냥 찍...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내려와야 돼, 병력, 위해병력! 한심병력 내려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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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아니, 먹으면 끝나잖아! 별로 없어, 텐크! 6마리 밖에! 템 많아가... 템있다, 템있다! 셔틀템있다! 아니, 왜 그래! 진짜로! 뭐야! 어디가! 아니, 스톱 뿌리 그냥 막았잖아! 아, 이거 뭐야! 진짜! 사기야! 아니, 프로브는... 지금도 4테크밖에 없잖아! 아, 셔틀 죽는다... 셔틀 어디가! 왜 그래! 안 맞으면 당이도 없겠지! 와... 아, 시발! 이건 아니잖아! 유치원 템크도 알겠다! 템플로 먼저 쏘고! 스톱만 잘 써봐! 어떻게 쏴야 돼! EMP 맞지 말고 쏴야지! 아, 어디서 쏴는거야! 아, 뭐야! 아, 시발 뭐야! 방금 이거 사기 아니야? 아, 어디서 쏴는거야! 아, 시발 뭐야 이거! 어, 근데... 잠깐만, 아직도 스톱 많아! 아직도 스톱 많아! 아니, 템플로 많긴 해! 와... 스트레스 존나봤어, 경기가... 아, 좀 나가라! 아, 나 나갈래! 이 시발 년 때문에 기술이 존나 타고... 네... 아, 이런 게임 그냥 밟아야 되는데 이런거... 별표야! 근데 내가 아무리 증명했을 때 한 말은 해야겠다! 별표야! 이게 뭐 말이 되냐, 이 게임이... 별표야! 아, 이거 타이밍이다! 아, 이거 투... 왜 이렇게 투쓰... 그렇지! 아, 고생했어! 2세트부터 태어나자, 우리! 2세트부터 태어나자, 우리! 2세트부터 태어나자,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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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존나 나네, 시발... 아, 근데 벌초 때문에... 아, 펑고 다시... 다시 해! 아...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은... 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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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을 저기 세워놓으면... 링이 있으니까... 딜 더하고 포트하면 약간... 황바락... 스타뿌트 좋아하게 해, 벌크랑... 스타뿌트 아니야? 딜 넣으라고 그냥 드라! 질렷도 컨트롤 해! 아니, 에트십 잡으면 되잖아! 아니, 질렷으로... 에트십이 점... 아... 꺼져라 스캔! 씨빨려나! 에이 버터 하라니까! 아 씨들 무슨! 대각이다. 대각. 일단 대각이네. 대각은 좋아요. 윤중혁 대각은. 말하면 치즈 막았냐고? 말하면 치즈 그냥 사이다. 그냥 포토했지? 해보자 해보자. 살짝 좋아. 아니면 진로포토를 하든. 다 죽었어 너. 얘들아 내게 다 죽었어. 송태형! 달아줘. 송태형 뭐해? 뭐해? 뭐야 이거 끝나면 막 갈아갈 생각하나? 어디갔어? 다! 어? 으아... 우리 팀 뭔가 다 장기전 사이즈가 안 나왔다. 처음에 말린 애가 다... 아 이게 딱 뭔가... 터뜨린 애가 들어온다. 진짜... 약간 께다 아... 아 c.. 아 근데... рук사 figure 고련 Econom에서 너무 까먹었던 것 같아. 진... 묵사발리를 고려파기에서 너무 까먹었다 약간 심리를 아예 넣으면 안되는데 아.. 짜증난다 일단 직접 W고 상대 뱉어 일단 상대 뱉던데 어? 어? 아까도 이렇게 하던데? 너한테? 나랑 할때? 어.. 너랑 할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했어 수철이랑 누구지? 제혁이형 너무 편해 지로떠버리지 그치? 좋다 윤중이형 지로떠블 어 이건 다 봐서 아까보다 훨씬 좋은 아 근데 이거 있잖아 왜왜왜 이거 팩찍고 땡길라고 하는거 아니야? 뭘 땡겨 치즈 대각인데? 아예 마린 안찍네 이거 아까 저기 너랑 할때랑 같은 빌드네 근데 가스를 왜이렇게 오래파? 빨리파? 어? 근데 너랑 할때랑 너랑 할때도 이렇게 했어 근데 마린 왜 안찍고? 지로 가는데? 못봐서 지금 설마 안찍은건가? 어? 터졌다 오가서 안찍은거 같은데? 아까 수아름이 있구나 근데 이미 좋아 오리대 감으면서 이렇게 된거 아이씨 아니 콘 존나졌네 어? 아 뭐야 콘뭐야 몽이 콘 좋은데? 멍땡봉? 아 노벙이야 이러면? 콘 콘 콘 콘 콘 콘 아이씨 투마리인에도 노벙 오게 된다고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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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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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저거 요새 누가 하는 빌드야? 저거 가스 더블? 어 저거 원래 황바로밖에 안했었는데 목욕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하는거야 저거 약간 빌드가 애매한 빌드야 예전에 쓰다 말았잖아 아까 전에 나처럼 그냥 드라더블하고 리버트리플하면은 내가 사이즈가 더 좋아 어? 아프가스 빠른거 아니야 이거 테리언가 이거 리버 속옵 찍으려고 했을때 빨팔수 되지 브라 사업 블랙 늦게 눌러? 아 땡겨 좀 많이 늦게 누르긴 하는데 속옵 엄청 빨리 당겼나 이거 어 어 속옵까지 그냥 빨리 당겼나 보네 어 속옵까지 그냥 빨리 당겼나 보네 아 근데 사업 안되어있으면 어 벌써 좀 까다로운데 아아아아 움직이지마 어? 개비 어 근데 저거 압스트리인가? 압스트리 저 찍는게 압스트리 아 근데 이게 셔틀을 보면은 야 근데 이거 마인드 깔렸네 바로 레이스를 찍어 찍어버려가지고 안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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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제 반대 레이스 바로 안 찍는거? 본거 같은데? 아 찍었다 아 찍었다 아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 털어야된다 형 자 그냥 가서 아 우리 빌드가 너무 좀 먹혔는데 아 아 아 아 야 이거 노탱크로 막는거네 아 아 초급됐다 무조건 들어가야돼 무조건 들어가야돼 아 아 아 못날뻔했다 아 아 아 근데 이거 떨군 근데 그나마 떨군건 다행인거 같은데 나는 어 그거 맞아 락시비 반응 락시비 반응 락시비 반응 락시비 반응마 형 드러나왔어 반응마 아 반응이 없는데 아 반응이 없지 그거 다 빼야돼 아 근데 이거 락시비부터 락시비부터 아니 이거 들어가면서 이거 반응하였어 어? 잠깐만 본진이 잘 막아 아니 앞마당은 잘 막았는데 그래도 된거 같은데 좀 무리한거 같은데 이제 3맥킬 아니 게임 많이 유리한거 같은데 아니 기가 진짜 많은거 같은데 아니야 내 3맥킬고 인구수 13차이 반반 아니야 그냥? 원래 이정도 인구수 차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거 같긴 해 아니야 인구수 벌어지는게 확실히 좋긴 좋아고 내가 봤어 인구수가 많이 벌어져 있어? 아까 테란도 일꾼 좀 쉬면서 막 병력진고 그랬거든 한 15에서 인심날까 말까 아 아니 근데 일꾼 조금만 터트렸어도 이거 조금 기울이 있겠네 어 그럼 터졌을거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은거 같애 앞마당에서 드랍시 잘 막아가지고 아 멈춰가지고 슈에만 가면 좋을거 같긴 한데 슈에만 가보자 이대로 슈에 가면 등락짓는경이 멈춰 약간 이런느낌 그게 딱긴 해 아 가보자 할 수 있다 뚜짝군 화이팅 자 여기 지금부터 지금부터 연속되면 되는거 아냐 이거? 어? 맞아 지금부터 5융은 되는거 아냐? 다 대면 맺히고 자 일단 뽑해 일단 뽑해 아니 패콜이랑 케이스랑 똑같이 늘어나고 우리 속옵 이미 돼있고 옥도 빨라 좋아 아 에어 아이템 괜찮은데 아 옥도 빨라 좋아 아 아 옥도 빨라 좋아 아가랑 똑같이 하네 6팩 모기가 요새 이렇게 많아나보다 아 지금은 스타포트가 있네 그 값이 쓴 거 빼고는 똑같아 이거는 타이밍은 얄짜롭고 이러고 멀티 먹으려고 할걸? 어 멀티 아까도 계속 이렇게 움직임 치면서 운영하던데? 아까 나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난 이거보다 아까 더 이랬지 그치 왜냐면 테라가 한 방 나올 때 4팀이 준비됐어 거기에다가 문구당 4팀? 너무 많이 떨었어 아니 갑자기 저 양반 위너력 캤는데 오른쪽에다 마인마크는 아 마틴이 같구나 했는데 내가 더 맛이 가 있었네 하하하 하하하 네 저도 지졌다 이러면은 상대 상컵 먹어도 유리하다 계속 계속 유리하다 계속 이러면 펄쳐벅자 펄쳐벅자 그러게 왜냐면 표시 패티도 안짓고 지금 방 1퍽 찍었잖아 1,2퍽 찍었잖아 아니 근데 인구소는 조금 빡세 인구소는 똑같네 아니 근데 이거 템이 돼있어 아까랑 나랑 같은 사이즈인데 템 돼있잖아 너랑 같은 사이즈인데 인구소가 똑같고 아까랑 사기차이다 아 이거 빡세다 모르면 몰라 나와야 되잖아 인구소가 지금 인구소가 지금 아예 똑같아 아니 너무 달리고 있어 너무 그냥 아예 아니 아니 나오는건 봐야지 나오는건 아니 템경제 갈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 셔틀 셔틀땜 따윈다 좋됐다 아 지바 내려 아 저거 셔틀땜인데 야 아 오늘까지 졌어 아 망해 근데 4템 또 있어 아 근데 왜 5너까지 졌어 아 4너 너무 많이 졌어 지금 아 너무 많이 졌는데 좋됐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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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데 병력은 근데 위치가 상대가 너무 괜찮 내가 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네 버려야지 버려야지 일꾼만 살리면 돼 일꾼만 만약 셋이 넥박아나서 결국에 일꾼 빼고 나서 막 이거 날라가도 막기만 하면은 아 나 이거 허리 허리 계속 끊으면서 시간 벌고 잡아줘 못들이대 못들이대 한 대 못들이대 오 좋아 나 이거 좋았다 개좋다 개좋다 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아 아 안하시면 그래도 어떻게 해 아 저거 잘하면 저거 오 이거 탱크 탱크만 있을 때 못 가나 먹힐 빠졌잖아 아 이거 먹혔다 족댔다 저거 탱크만 있을때 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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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네 아 근데 괜찮은게 커맨드가 없잖아 우린 3렉이 저기 네번째 넥서스가 있고 세시를 지금 퍼실리티도 없는데 얘 뭐야 이제 집니다 세시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나봐 설마 먹었을까 하고 그런거 같아 근데 뭐 안 돌아가니까 어? 이러면서 템 견제? 멀티 원만 있고 괜찮다 싶을걸? 근데 얘 퍼실리티도 이제가고 할만하네 아니 근데 러쉬로 온다니까 견제틀 러쉬 오는데? 아니 세시를 해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많이 털었다 진짜 막기만 하면 되는데 이 셔틀 템이 있나? 셔틀 템이 없어? 템이 있어야 되는데 템이 있으면 무조건 막는데 존나 많은데 우리 아 근데 6시쪽으로 간다 잠깐만 어? 아 여기 잘 잡아서 괜찮아 우승이 이제 돌리면 되잖아 아 잠이 없나봐 탱탱탱탱탱탱 아 근데 저 저 탱크 하나 저거 없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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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있어 하나있어 팀이 없나봐 리버야 저거 아 근데 저기에 저렇게 자리 잡는거 괜찮아 근데 저 탱크 하나 빨리 잡으면 안되나? 이거 결론 없는데? 테란 성격 아니 테란 성격 존나 없는거 아니야? 이긴거 같은데 팀? 위로 뚫자 위로 밑으로 온다 인보수 40차 인보수 40차 심지어 미너로 8덩어리들 사맥 아 이것만 찍히면 되니까 아니면 이것도 쿨하게 버려도 될거 같아 민발박 차라리 버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버려도 될거 같긴 한데 버려도 될거 같긴 한데 템이 없어서 지금 템이 없어서 지금 아 너무 여기로 싸우는거 너무 자리가 너무 그리는데 미머를 미머를 넥받고 다시 아 왜 아 이제 진 간다고? 템있다 템있다 뒤에 아 뒤에 좀 위에 내봐 아 쉬워 정답 아 아 왜왜왜 나 아까 정중형에서 수철이한테 했던 게임이라고 그니까 내걸 안지는데 내가 안지않은 것도 아무튼 아니 몽이가 저거를 살짝 좀 컨셉이 있나보네 지새끼들 까닫다 뭔가 약간 움직임으로 게임을 왔다갔다 하는거 그니까 마인 센터로 마인 센터 아 마인 센터를 마인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템토스 안에 쳐박했으면 계속 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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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막 몽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뭐 이거 아 사실 까였다 이러면 12시가 돌아가서 하 하 어렵네 아니 아까 나오는거 모르고 견뎌갔잖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한 번 싸울 때 템만 찢어서도 애초에 투리버가 정면에도 안 서있었고 그러게 투리버 그냥 떨궈놓고 그냥 스톰 찢었으면 멀티시키고 있어가지고 아 아니 병력이 계속 먹히네 따로 멍이가 잘하네 멍이가 잘하네 어 어 볼게요 무그 아 막으면 돼? 아니 그래도 아니야 근데 막아도 안돼 저야 안돼 번진 암바닥 말라는데 8시 지어봐 다시 8시 지고 아니 우리도 번진 암바닥 말라는데 운영은 되는거 아니야 근데 아 이제 공업을 아예 안찍 업을 아예 하자 상대 광어리 3개 지었네 2업 2업 지겠네 따로따로 찢긴 했는데 아 아 섹세네 아 멍냥 공격적으로 하네 계속 시야 끊고 계속 여기갔다 저기갔다 자리로 이끄고 시 piece 약 스포츠 189 테란 158 158 189 189 아니 그게 이걸 방금 인구박? 아니 이거 나오는 거 말고 싸웠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 같긴 해 아 근데 난 이거 160인데 160밖에 안 돼 아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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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진다고 하네 나도 깨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닦으세요? 왜 자꾸 아 근데 씨... 100목 존나 많이 온다 아니 저거 어떡해... 하... 못 먹겠지? 합류 되기 전에 못 덮치나? 막으면 합류할 수 없는데? 근데? 하아... 아... 아... 공이 없겠다 야 이 엽됐다... 개적이다 아니 이 엽에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안 된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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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 1 2 2 2 3 2 3 스코어! 스코어 세커마이 복저도 과감하게 하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칸이 마인에 잡혀 버리네. 아 몽이 박사게 하네. 아 이거 경력 운영이 힘들텐데 잘하네. 여기 난력하냐? 요새 사람들 다 이렇게 하네. 아 너무 지형이 너무 그려서 계속... 타이밍을 다 이렇게 하네. 타이밍을 다 해. 이제 상대가 좀 많이 짜내다 싶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타이밍 초하고 멀티 그냥 하고. 타이밍 중 이게 뭐 같은 다변 너무 편안하다 편안해 이게 우리가 셔틀을 여기저기 뺄 여유가 없네 그치? 아 드라도 너무 없어 아니 기동성에서 어떻게 따라해져요 이렇게 하는군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애한테 미안해 아 근데 애초에 처음에 투리버에 투리버 정용할만 있었어도 아 잠시만요 투리버 투리버 투리버가 왜 빠져있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더 좋게 시켰고 이제 투리버 투리버가 앞쪽에 지대있다가 시험에 대해서 잘라먹을까봐 그냥 펜트도 많이 펜트기 싫어서 이런거 같긴 한데 아예 그냥 타이렙을 생각 못하는거 같네 아까 게임 보고 너랑 할때 똑같이 하니까 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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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했네 죄송합니다 아 나도 미안하다 다들 0대4 !!! 개우동 프로리그했네. 아... 12시도 안 돼서 끝났어. 죄송합니다. 11시 지도 한 분이다. 와... 싱 박해.